월미도 전경입니다 서해바다 물들어오니 월미도 앞바다 물빛보소 청초하다 청초해 오늘부터 다니는 저 모노레일 쨔맨한 모노레일 2칸짜리가 8,000원입니다 미친가격입니다 공짜로 다 타겠다 월미도 등대 가는길 이런거는 감성이 너무 좋네요 이쁘다 건너편 등대는 빨간색 월미도 등대는 하얀색 그리고 저기 영정도 쪽에 호텔 많이 모여 있는데 저기가 뷰가 괜찮은데요 가면 저쪽에 숙박을 잡아야겠어요 확실히 지금 밀물대라 물유가 들어있으니깐 뻘보다는 훨씬 보기 좋고 멋있는데요 월미도 안에 또 예쁜 느낌이 있는데요 월미도에서 영정도 가는 크루즈배? 셔틀배도 있네요 여기 가네요 이쁘다 지난번에 ques근